출간 소식을 전한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초판이 모두 판매되어 제쇄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더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사랑을 주신 덕분이겠죠 그 사랑 받아 오늘도 꿀팁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요 쓰는 방법이에요 출발 세 단계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1단계 하나 둘 셋 정직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아래가 공평하게 3등분 되는지 보시고요 두 번째로 세로선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글자들과 함께 썼을 때 비슷한 크기가 나오거든요 2단계 하나 둘 셋 두 세로선을 살짝 모아서 쓰는 방법입니다 1단계가 심심하게 느껴졌던 분들은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글씨에서 멋을 낼 수 있어요 단 지나치게 모아서 두 선이 만나게 되면 곤란합니다 좌우를 나누어 각자의 위치에 선을 배치해 주세요 3단계 심화 버전 일단 양쪽의 곡선을 만들고 바닥까지 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어? 두 선이 만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왼쪽 선은 반만 쓸 겁니다 여긴 생략할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멋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숙련되면 하나 둘로 이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양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계가 높을수록 우수한 형태라기보다는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느낌이 좋으면 1단계도 충분하고요 의젓한 궁서체 느낌을 원하는 분들은 3단계가 좋겠죠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해요 5단계에 오세요 2단계에 오세요 5단계에 오세요 5단계의 정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의젓한 두 마리 토 Flint